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1947년 3월 1일에 발포가 있었던 사건으로는 남조선 노동당에게는 좀 좋은 길이 왔어요 축구 경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남로당이요 제주도에서의 이 좌익 세력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한거야 사실 그거잖아요 남로당이요 이게 남로당이 이게 본색은 자기들의 그 이념을 심으려 하는게 목적이었는데 일단은 겉으로는 경찰의 만행을 규탄화하기 시작한거에요 사실 그거 자체는 사실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좀 항의를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포 사건의 진상을 아는 사람들 중에 우익 세력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경찰을 향한 여론은 진짜 이념을 떠나서 광범위해졌어요 그래서 3월 10일부터는 중앙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관합동파업이 도내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관공서도 그렇고 공장, 회사, 학교 등에서요 공무원, 노동자, 학생들은 당연히 파업을 하겠죠 그래서 3월 13일까지 제주도로 쫙 퍼져요 파업의 내용은 당연히 발포 사건에 대한 사과, 발포자,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유가족, 지원 다 기본적인거에요 기본적인거였구요 그리고 제주도 출신 경찰들 중에서도 이 파업을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선언한거죠 양심선언한거야 그래서 무려 166개의 기관에서 4만 1,211명이 이 파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식정부가 없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1919년부터 1948년 재헌국회가 수립이 될 때까지에요 임시정부의 역할은 자 그런데 당연히 그 미군정은 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미군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 총파업의 원인은 3.1 발포 사건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본거에요 근데 제주도가 인구 70%가 좌익단체에 동조하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이다 하면서 제주도 주민 전체를 좌익으로 몰아버려요 어떤 경무부 차장이 제주도는 원래 주민의 90%가 좌익 색깔이다 는 발언까지 했어요 당시 다시 당시 정무부장이었던 조병호 나중에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가죠 조병옥도 당시의 인식은 비슷했어요 조병옥도 그랬어 그 야인시대에서 그 조병옥 박사의 그 정무부장 때 그 역할이 나오죠 물론 이제 한국전쟁 이후 정치의 길로 들어서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이제 병으로 죽었죠 자 그렇구요 그래서 오히려 그 좌익탄압으로 총파업만 와해시키려고 했어요 사태 사태의 그 본질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경찰 66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짤렸구요 그 빈자리는요 서북청년회 소속 사람들로 그 충원 보충이 됐어요 근데 이 서북청년회는요 그 출신이요 평안도 지역이에요 평안도 지역으로 북한이 토지기억을 하면서 재산을 몰수당해요 재산 몰수에 그 피해를 당하고 이 재산 없이 빈손으로 월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 원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종교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인형을 갖고 있다가 소련 군정에게 일제히 탄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서북청년회를 조직을 한거에요 사회주의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의 그 두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빨갱이 죽여야 된다 사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거죠 자 그래서 그 분단 초기에는요 경찰들과 함께 의용군의 형식으로요 이 좌익을 탄압하든지 빨치산을 진압하든지 이 작전 등에 다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군대나 경찰 같은 공식 조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로 서북청년회 소속 사람들로 자리를 다 채워요 그리고 이제 파업본부 습격하고 파업 참여자들을 잡아가고 이제 총 파업자들을 그 적극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무력 탄압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탄압을 하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디론가 숨죠 어디론가 숨으면서 한 3월 말부터 이제 총 파업이 좀 가라앉기 시작해요 파업 자체는 가라앉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압이 끝난 게 아니에요 탄압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육지에서 육지에서 충원된 경찰들하고요 이제 서북청년회 회원들 자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파업 참여자들을 검거하는 거를 이제 계속 사람들 선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혔던 사람들은 당연히 고문을 당했겠죠 그래서 1947년 3일 발포 사건 이후로 1948년 4월 3일 4.3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감옥에 갇힌 사람만 무려 2,500명이에요 자 이거 물 좀 보충할게요 이따가 자 그래서 제주도 감옥이 이제 꽉 찬 거야 당연히 그 감옥이 좁으니까 정원이 초과가 됐겠죠 그래서 수용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됐겠어요 관리가 안 됐겠지 완전히 그 구단도 같은 거야 그 방이 3평 정도 된다고 쳐요 방이 3평이 되면요 35명이 갇혀 있었어요 이게 미군 감찰반의 보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947년 미군정에 의해서 제주도 지사로 부임한 사람이 하필이면 이름이 유해진이야 그 배우 중에 유해진 씨 있죠 동명예인이에요 당연히 그 뭐냐 미군정도 미군정에 의해서 극우파로 규정된 인물이에요 미군이 그 우파 좌파 당연히 그 정해놨겠죠 리스트를 써놨겠지 뭐 몰라 블랙리스트를 써놨는지 아니었는지 그래서 그 도민들의 의견은 원래 민간인들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도지사로서는 근데 그것도 안 듣고 그냥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만 어 니들 좌파지 깜빵 가 에 약간 개념이었어요 자 타이밍이 어떻게 절묘하게 맞았는지 서북 청년 서북 청년의 멤버들도 이제 도내 곳곳에서 이제 태극기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강매를 시켜요 자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 신분 대통령 아니에요 일반 대중을 극자 단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극우 단체의 힘을 빌렸다는 발언을 해요 당시 미군정의 넬슨 중령은 제주도로 감찰하러 왔다가 유지사가 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는 헛된 시도를 해왔고 경찰은 수없이 테러 활동을 한다 해서 이제 이 사태가 봉기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군정에서도 이 사건의 그 흐름을 이거 위험하다고 바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코 좀 닦고 그리고 주민들 재산까지 막 뺏어요 강제로 그래서 제주도민하고 경찰 사이의 그 충돌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1948년에 들어오면서 경찰이 고문을 하죠 아무래도 당시에 경찰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그 경찰의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런 그 인식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사망한 사람이 발생을 해요 경찰은 부인을 했지만 사망한 사람들은 부검을 해본 결과 사실상 고문당에서 죽은 거야 이 고문 치사 사건이 터지니까 민심이 당연히 안정이 안 됐겠죠 민심은 안정되지 않고 더욱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948년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정부 구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1948년 당연히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북한에는 입국을 못해요 그리고 남한에는 들어오기는 했는데 프랑스 대표가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국제적인 관심이 있었기는 해가지고 이때 관여했던 경찰들은 결국 감방가서 징역형을 받아요 결국은 징역형 받고 복역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복역을 했어요 나머지는 책임 안진거야 가위가 없네 좀 가위가 뭐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가위를 아 여기다 넣었네요 잠깐만 네 자 당연히 이런 것도 남로당이 노렸어요 항상 이런거는요 맨날 이런거 노려요 꼭 이게 그 진짜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안좋은 상황이 발생해 그러면 그 사건을 노리는거에요 그 상황을 노리는거야 자 그래서 남로당 제주도당은요 1948년 초 당연히 찬반 논의는 좀 격렬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제 무장투쟁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로당 중앙당하고는 협의가 없었어요 협의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무장투쟁을 하자고 계획을 한거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과정 대동 청년단 단원들한테 무장대가 경고문을 보내요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요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제주도 유익대는 인민들을 소화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있는 경찰원들이요 항쟁을 원치 않고든 인민의 편에 서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요 하루빨리 선에 타서 소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직장을 지키며 악재의 동료들과 끝까지 싸우라 양심적인 경찰원 대청원들이요 대동청년단이에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조선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리 집반 북한 말투죠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배종로들을 거꾸로 들여야 한다 경찰원들이요 총불이란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의 부모 형제에게서 총불이란 돌리지 마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요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구국투쟁기의 호응걸기하라 그리고 제주도민들한테는 이런 호소문을 보내요 시민동포들이요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요 4월 3일 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한 미제의 식인종과 주구들의 박살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치 원안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걸기했습니다 당신님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우리들을 보유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걸기 위하여 걸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문을 보내요 그래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제주도 각지의 오름 제주도는 오름이 있죠 한라산 주변에 그 오름마다 봉화가 쏟아올라요 그 남로당을 주축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키겠다는 신호예요 그 원래 그 봉화는 약간 그런 이런 봉기를 할 때 신호 언제 동시에 하자 그런 신호로 다 생존신고 차원에서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의 경찰 지서 24개의 지서 중에 12개의 지서와 우익인사들의 집 그리고 우익청년단체들을 다 습격을 해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경찰 우익인사 우익청년단체 단원 경찰의 가족들까지 공격해요 경찰이 4명이 죽고 무장대가 2명이 죽었지만 민간인 8명이나 죽었어요 민간인 반 이상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경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죠 자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킨 무장대 음 경찰과 군인보다는 규모가 더 적었어요 처음 봉기했던 대원은요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무기는 일제식이었던 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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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총 구구식 소총 관총 수류탄 칼 당연히 대검이 있었겠지 그리고 죽창 몽둥이 밖에 없었어요 총기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요 대다수가 칼하고 죽창하고 몽둥이만 들고 나섰어요 물론 이제 군경하고 충돌을 하면서 무기를 뺏어가지고 보강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했죠 그래서 이들은요 빨치산이었어요 게릴라하고 유격대 방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당연하지만 치고 일단 툭 건들어놓고 치고 빠져요 그래서 군경하고 우익인사를 괴롭히고 당시 1948년에 준비중이었던 5.10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그거를 거부를 하고 공산주의를 선동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제 총선이 한달밖에 안 남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군경이 좀 민감했어요 그래서 4월 3일에 있었던 무장봉기를요 이거는 빨갱이인데 선동으로 이어진 무장폭동이다 하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미군정은 제주경찰감찰청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응원경찰들과 우익청년단체 단원들이 증파가 되고 통행금지령이 내려져서 20시 이후에 통행은 그 금지가 됐어요 자 무장봉기에 최대 피해되었던 경찰하고 우익은 바로 좌익탄압에 나섰죠 그래서 제주도민들하고 다시 충돌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경비대가요 진압에 보다 뭔가 소극적으로 나온거야 그래서 그 일부러 막 방화사건까지 조작해서 경비대를 출동시키는 조작 그 주작을 한거야 무장대 진압에 집착을 한다고 없는 사건까지 주작을 한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무장대하고 군경 사이에 충돌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있었던 경비대 구연대가요 이제 무장대 진압 명력을 하다를 받아요 제9연대장이었던 김익열 연대장은 사실 연대장의 원래 편제는 현재 편제는 대령이에요 현재 연대장 편제는 대령이지만 그 이제 연대장이었던 이제 김익열 김익열 연대장은 음 당시 사삼사건 당시에는 중령이었구요 나중에 이 김익열 중령은요 한국전쟁 다시 당시 1사단 13연대장으로 최전사다에서 활약한 대령이었어요 당시 음 그리고 1969년 예비역 중장으로 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뒤에 그가 썼던 사삼관련 회고록이 출판되기는 했어요 어쨌든 당시 김익열 중령은 음 나중에 5.16 군사정변까지 가담해요 이 사람은 좌익은 아니라는 거죠 5.16 까지 가담을 했으면 당시 김익열 중령은 미군정에서 파견 나온 맨스펠드 중령의 요청으로 무장대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해요 그래서 무장대한테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제를 4월 22일에 뿌려요 그래서 김익열 중령은 나는 동족 상자는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제 제의와 굳은 악수를 하고자 만반의 용의를 갖추고 있다 본관은 이에 대한 형제 제의의 회답을 고대한다 그러니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영화 소원 봤어요? 자 그래서 무장대는요 연대장이 직접 알아 그리고 협상의 장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서 제9연대장 김익열 중령과 무장대 총책이었던 김달사마고의 회담은 4월 28일 제주도 대정면 구엉리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논의를 했어 합의는 봤어요 전투는 72시간 내로 중단하고 점진적인 무장해제 그리고 하산에서 귀순해라 그러면 귀순자들의 신병은 보장해주겠다 김익열도 그렇고 맨스빌드도 그렇고 이 결과에는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72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진행이 됐었으면 유혈사태는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2시간이 끝나기 전 5월 1일 정체불명의 무장세력이 제주읍 오라리의 전략촌을 습격하고 불을 질러요 자 이 사건은 오라리 방화사건 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촬영한 필름이 있어요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경찰은요 배신자들에 대한 공비대를 보복이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요 협상 및 토벌의 주도권이 경비대를 넘어가면서 경찰이 이거 태클을 건 걸로 보고 있어요 습격현장에서 체포됐던 포로는요 나는 경찰관이며 제주경찰서장의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경찰에서는 이를 좌익의 이간질이다 하고 또 주작을 했어요 자 제주사삼사건을 다뤘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그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언급을 해요 여명의 여명의 눈동자 그 mbc 드라마죠 그 박상원씨도 출연하고 그 채시라씨도 출연하고 그 예전에 그 mbc의 그 해피타임에서 그 뭐냐 드라마 다시 보는 그 코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 여명의 눈동자가 있었죠 제가 그 여명의 눈동자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오라리 마을은요 이 무장봉개 이후 무장대와 경찰의 충돌로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익청년단원들이 마을로 난입해서 좌익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집 열체에 불을 질렀어요 당연히 주민들은 불을 꺼야 되겠죠 자기 먹고 사는 집이니까 그리고 무장대는 청년단원들을 쫓아갔지만 충돌은 없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경찰들이 왔는데요 무장대가 떠나버렸는데 추격을 안하고요 마을 주민들이 향해서 총을 쏘다가 경비대가 출현하니까 마을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김익열은 이 사건 조사하러 오라리에 왔었는데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미분적인 사진을 보고 했지만 역시 무시당했어요 결국 5월 3일에 귀순을 하러 산을 내려오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귀순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을 인솔하던 군인들이 무장세력의 총격을 받아요 총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결국 잡혔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 폭도와 미군과 경비대 장병을 사살하여 폭도들의 귀순공작 진행을 방해하는 인물을 띵 특공대다 그러자 김익렬은요 김익렬 중형은 경찰들이 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려고 급급한다 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미군정은 어 이제 강경채 평화협상 깨졌고 전투는 다시 시작했어요 김익렬하고 맨스플드 죽 써서 개준거죠 자 당시 5월 5일에 군정장관은 딘 한국전쟁 때 있었던 딘 소장하고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정장관 안재홍 경무부장 조병호 그리고 송호성 준장 등을 이끌고 제주도에 왔어요 그리고 맨스플드 중령 유해진도지사 김익렬 중령 등을 만나서 비밀리의 회의를 해요 그래서 다시 재발한 무장봉기와 충돌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이 봉기는 계획적인 폭동이고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 계속 맨날 강경 진압을 주장을 해요 김익렬 중령은 이 봉기는 복합적으로 발생했으며 경찰에게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고 무력과 선무공작은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물증을 내놔요 그래서 군정장관이었던 띠는 조병옥의 조병옥한테 경무부장 설명과 다르지 않나요? 하고 물어요 조병옥은 이것은 다 조작된 증거이며 김익렬은 김익렬은 공산당과 관련 있는 자다 그래서 서로 모함을 했어요 그리고 김익렬은 조병옥에 달려들었고요 하극상이 일어났어요 조병옥 김익렬한테 하는 말 옷 벗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날 김익렬 중령은 바로 옷을 벗고 말았어요 바로 다음날 구연대장에서 보직 케임이 됐어요 김익렬 김익렬 예비역 중장의 수기에 따르면 당시 회의실에서 민정장관 안재홍이 자신을 말리면서 통곡을 했대요 아이고 문하다 문해 아이고 연대장 참으시오 이것이 다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고 남의 힘을 빌려서 해방이 된 것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오 연대장 참으시오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연대장에서 해임되고 결국 그 1사단 13위 연대장으로 가게 되죠 후임은 경비대 경비대 총사령부 고급부관 박진경 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평화협상은 깨지고 말았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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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